예수 공개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자 부산 자갈치시장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셨습니다 실은 저희가 점심때 와서 생선구이를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갈치시장의 명성만큼이나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성합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최고를 찾기 전에 자갈치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텐데요 근데 이게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납니다 김종환씨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? 네 잠시 좀 전에 나왔던 음식들을요 지금 한 상 가득 차려놨는데요 이야 정말 코에서 그냥 입에서 침이 고이는데요 탐내지 마세요 요걸 또 걸고 이름하여 여섯시 내고양배 퀴즈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긴팀에게는요 여기 먹은 주스러운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진팀에게는요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 얼음 세례를 하겠습니다 월음 선물 자 귀를 좀 세워 주시고요 지금 팀들이 지금 팀별로 되어 있는데요 유성룡씨 김사씨 한팀 가해란씨 조문식 한팀입니다 잘할 수 있죠? 예! 자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OX 퀴즈입니다 자갈치시장에 관련된 퀴즈인데요 OX 퀴즈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퀴즈 자갈치시장에서 자갈치는 생선이름에서 유래됐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O X O O O 정답은 X입니다 네 이 자갈밭의 자갈과 장소를 나타내는 처가 합쳐져 가지고요 사투리로 자갈치가 됐다는 겁니다 자 문제 두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역시 OX 문제입니다 자 부산사투리로 단디해라 단디해라는 확실히 해라라는 뜻이다 이건 잘 알아요 맞으면 O 틀리면 X O X 정답은 O입니다 많이 넣으세요 많이 많이 넣으세요 단디해라는 확실히 해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집중해주시고 귀를 좀 보세요 자 똑같이 OX 문제입니다 자 자갈시장 앞에 보이는 다리는 광안대계다 마지막은 O 틀리면 X X 정답은 X입니다 알지요 무슨 달인지 영도대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갈시장의 1일화로 어필요 총 판매량이 평균 하루에 5톤이다 마지막은 O 틀리면 X O X 정답은 O O톤입니다 어디에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자 점점 얼음이 쌓이는데요 자 정신 바짝 짜리고요 야 저거 세례를 받으면 정신없으면 돼 야 그런데 자 지금 보니까 얼음이 가장 많이 쌓인 팀이 지금 보니까 김세하 씨 유성룡 팀이죠 예 그러면 김세하 씨 유성룡 씨 그 시원한 얼음 세례를 맡겠습니다 예 자 네 아우 시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란 씨 조무실 씨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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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해란 씨 조무실 씨 이거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조무실 씨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 드셔야 돼 드셔야 돼 드셔야 돼 자자자자자자자자 드시지 마시고 조무실 씨 지금 최고를 찾아라 그거 좀 궁금해하시잖아요 빨리 가봐야죠 아이고 최고를 찾아라 깜빡할 뻔했는데 오늘은요 진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가시죠 푸른 바다와 맛있는 먹거리는 물론 바람 사는 재미까지 가득한 부산 자갈치 시장의 최고를 찾아라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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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함이 살아있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 왔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의 주인공입니다 안다빈 씨 안다빈 씨 싱싱하고 저렴한 세계 제일의 자갈치 한번 와봐있어 시장 전부가 모셨습니다 박승계 교수님 이 많은 관객들에게 좀 더 철저히 서비스하고 또 깨끗하게 청결하는 점포로 오늘 최고의 점포로 선정하겠습니다 최고의 후보는 과연 누가 선정이 됐을까요 통계합니다 상당할치 시장의 최고의 후보가 통계합니다 매웅탕이 선정됐습니다